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A3부터 시작해서 G11 영역에다가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서식은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I1까지 선택, 그 다음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맞춤 탭에 가셔서 셀 병합을 체크하시고 가로의 가운데, 세로의 가운데를 선택하셔서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글꼴은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를 이용하셔서 바탕체를 직접 찾으셔도 되고, 글꼴에다가 바탕체라고 입력하시면 바탕체를 좀 더 목록에서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크기를 17포인트,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식인데요. A4부터 A7,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8부터 A11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I3을 선택하시고요. 체육이 색깔, 우리 홈에 가시면 체육이 색이 있고요. 체육이 색의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요. D4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나 0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점을 입력하셔서, 샵 입력하시고, 한 글자는 큰 따옴표 생략하셔도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4부터 H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서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 윗자를 붙여서 확인 입력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H11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입력하신 다음에,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워서 H11 셀에다가 메모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실 건데요. 약간 메모의 위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메모를 삭제 한번 해보고 다시 할게요. H11 셀,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위치가 계속 왼쪽에 추가가 되네요. 일단 성적이 가장 많이 오름, 성적이 많이 오름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메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누르시고요. 맞춤에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사실 지금 메모의 위치가 H11 셀 맞는데, 위치가 좀 잘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A3부터 I11 영역에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 그 다음 테두리,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장소에서 메모 삽입하신 다음에, 메모 삽입의 위치가 좀 다르더라면, 그냥 나오신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현재 작업하셨던 H11 셀 오른쪽에 메모가 표시가 됩니다. 제가 다른 작업을 하면서, 옵션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시험장에서는 미리 시스템이 점검에 되어 있으니까, 메모 삽입하시고, 기존에 표시된 위치에 메모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결제란 시트에 작성된 A1부터 D2 영역에 작성된 결제란을,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2, 3셀에다가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란에, 결제란 작성된 A1부터 D2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음, 일단 홈에 가시면, 클립보드에 복사를 클릭합니다. 다시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2, 3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 클립보드에 붙여넣기를 하실 건데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겠습니다.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연결된 그림을 선택하시면, 결제란에 텍스트가 수정이 되었을 때,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의 결제란도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연결된 그림으로 그림을 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제란의 데이터는 지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의 5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인원과 최소 인원의 차익값을 구하는, 전체와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익값을 구하여, 표시하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을 구하겠다 하시면, 맥스, 최소값, 민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라지와 스몰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 입력하시고요.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되, 심표, 첫 번째로 큰값을 구하겠습니다. 엔터, 420이 가장 큰데요? 라고 구해지고요.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마이너스, 첫 번째로 작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스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C3부터 C10까지 선택하시고, 심표, 첫 번째 작은값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가장 큰값에서 가장 작은값을 뺀 차이값을 구할 수 있고요. D11세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전체와 일반 전형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12세를 선택하고요. 표 1에서 학과가 과거에 해당한 끝나는 일반 전형, 학교에서 끝나는, 과거로 끝난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의 비율을 계산하여, D12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비율을 구하시려면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고, 전체 합계로 나눠서 구하라고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D12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M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건을 찾을 범위의 레인지는요. 학교라는 데이터에 가서, 조건은 별표를 먼저 입력하시고, 끝나는 데이터가 과거입니다라고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일반 전형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일반 전형은 D3부터 D10까지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 11은 선택하지 않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미리 좀 적용되어 있는 100분율 서식으로 46,800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뒤쪽에 이제 원래 영영은 100% 때문에 붙은 거고요. 맨 뒤에 슬래시, 전체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의 합계로 나눠주면,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썸 함수를 통해서 일반 전형의 데이터 D3부터 D10까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비율값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서 구분이 외국어 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에 해당한 일반 전형의 모집 비율을 계산하는데요. 아까 하셨던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함수가 아까는 썸이프와 썸이었다면, 지금은 D썸과 썸으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G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썸 함수를 이용하시고, 함수 인수를 정확하게 모르신다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물론 밑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필드는 저희는 일반 전형에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2셀을 선택하시고, 조건은 구분에 가서 외국어 고 라고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백분율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슬래시, 썸 합계를 통해서 합계로 나눠주면, 정상적인 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 해당된 데이터 합계를 구해서, D3부터 D10을 구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결과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6자리를 이용해서, 연, 월, 일을 구분하여 생년월일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직접 그냥 입력할게요. 데이터 함수입니다. 데이터 함수는 연, 월, 일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면, 날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랩트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면, 85라는 숫자가 구해지고요. 다시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면, 월에 해당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다시 심표,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오면, 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여섯 자리는, 두 자리가 연도, 두 자리가 월, 두 자리가 일에 해당하고, 세 번째, 다섯 번째, 미드 함수를 통해 가지고, 두 글자를 가져오시고, 데이터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85년생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자동으로 1900을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생략된 1900을 더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레프탐소 앞에다가요, 문제 나와 있는 식처럼, 1900을 더하셔서, 1900 숫자를 더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날짜 형식 만드시면, 자동 1900이 붙지만, 문제에서 1900을 더해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산식에 더하는 작업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표 3에 가서,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이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구하는데요. 시간을 구하는 함수, 타임 함수와, 아워 미니처 함수를 통해서,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타임 함수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앞에 사셨던 데이트 함수처럼요, 데이트 함수는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면, 타임 함수는 시간 형식으로 만들어준 함수입니다. 일단, 아워 함수를 통해서요, 시간을 추출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에, 씨를 추출하고, 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미니처 함수를 통해서, 출발 시간에 분을 추출하고, 신표, 초는 그냥 없는 걸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동일하게 출발 시간과 동일하게, 도착 예정 시간에는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분에다가요, 몇 분에다가, 정류장을 도할 겁니다. 도하기, 정류장 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시간이 있는, 커서를, 선택이 안 되시면, 저는 일단 아래쪽을 선택해서, 제2, 17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개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시간을, 곱한 값을, 분에다가 더해가지고,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도착 예정 시간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데이터 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 표는, 값의 변화가 10에만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값을 표시하고자 한 데이터, 첫 번째 F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계산식을 직접 작성하시거나, 계산식을 연결하시면 되는데, 등호 입력하시고, B8셀에, B8셀에, 월 라비 금액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B8셀, 엔터 눌러 주십니다. 다음은 E3부터 F16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 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선택하고, 열 입력 셀에, 실제 값의 변화는 열의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열 입력 셀에, 우리는, 상한 기간이니까, B7셀에, 현재 24개월, 25개월, 26개월을, B7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B7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월 라비 금액을, 표 형태로, 상한 기간에 따른,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다시 2번, 문제가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고 하시면, 이름 정의를 먼저 찾으시는데요, B14를 선택하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B15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불량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G13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매출 이익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은, 값의 변화가 있는, B14와, B15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이 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추가를 클릭하시고, 설명에 있는 값은 지워주시고,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매출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는 20%인데, 30%로, 현재 불량률은 3%인데, 불량률을 2%로, 값을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매출 이익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20%를 15%로, 현재 불량률 3%를, 4%로 입력하시고,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 G13셀의 매출 이익의 합계가,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화면을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먼저,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이나, 상태 표시줄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아래쪽에다가,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고요. 또는, E4부터, H13까지,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학교의 평균을 선택하시면,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에 대해서, 평균에 대한 기록 작업을 다 하셨다면,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나,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도형의 기본 도형에 가시면, 오각형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J3부터 J5 영역인데요. 도형을 그리실 때, Alt키를 눌러서, 3, 4, 5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평균 매크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이나, 상대 표시줄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A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시고요. 범위가 선택된 것을, 인미에셀을 클릭하셔서, 범위 선택을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태 표시줄이나, 개발도구의 기록 중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기본 도형의 배지를 찾으셔서, J7셀에 드래그 하시는데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J7, J8, J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값을 지워보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없음으로 선택해 보시고요. 평균을, 도형을 오각형 클릭하면 구해지는가, 서식을 클릭하면, 테두리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 첫 번째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첫 번째, 부서별 매출 현황표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에 있는 차트의 데이터 영역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 기존에 있는 영역은 지우신 다음, 그 다음 사업명과 목표액 달성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부서 영업 일부의 사업명,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목표액과 달성액, 다시 사업명이 부서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다시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 이름과 목표액과 달성액을 선택하셔서, 김종은, 홍태수, 오정안, 김남진 데이터만 표시될 수 있도록, 범위를 수정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달성액 계열, 주황색 계열의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냥 꺾은 선형이네요. 첫 번째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보조축의 눈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보조축을 추가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넣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은, 영업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 일부,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축제목은 목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목표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를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고, 다시 텍스트를 달성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달성액도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목표액의, 막대형의 김남진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만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서,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내입니다. 범내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범내 옵션에서, 문제에 나와있는, 아래쪽인가요? 아래쪽을 선택. 범내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에 가셔서, 글꼴을, 도둠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를 내리셔서, 글꼴을 도둠채, 또는 직접 도둠채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글꼴 크기가 11로 되어 있고요.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 테두리입니다.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에 가셔서요, 그림자를 우리는 미리 설정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오프셋 오른쪽 아래에 선택합니다. 그 다음,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의 흰색을 선택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인데요. 차트 영역,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의,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다시 효과에 가셔서, 효과에, 그림자의 미리 설정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제시된 이미지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